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금 연주자 신혜미라고 합니다. 원래 청춘마이크는 지친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버스키 형식으로 공연을 하는 형태인데 이번에 1회에 이어서 안타깝게 2회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인 저도 이 가야금 연주를 여러분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연주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만큼 한음 한음 더 집중해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영화 ost 그리고 가야금 창작곡에서 곡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영상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가야금 소리에 집중하시면서 마음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야금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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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